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많이 날씨가 춥습니다. 너무 춥죠. 너무 추운데 곧 있으면 이 추위도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각 학교마다 또 계약도 했고 계약이 물론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좀 한 1, 2주 다니다가 아마 또다시 방학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약간 혼선이 와요. 그렇겠죠. 학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3으로서 처음 사실 12월 말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첫 초심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휴 그래 한 1주 1주인데 뭐 1주 1주 2주 이 정도만 뭐 놀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리듬이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친구들 만나고 반가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필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한 게 오늘 이제 승계 제발 첫 번째가 막 학교도 가고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난 이제 아직 사실 고3 분위기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학교가 학년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또 고3들은 그럴 것 같고. 제수나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발표가 또 막 간절하고 막 지금 막 발표가 난 학교도 있고 안 난 학교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래서 이미 마음을 굳힌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역시나 일단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20대 초반 사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사실 어쨌거나 제도 전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품았다면 사실 그거는 박수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나는 사실 뭐 하기도 싫은데 강제로 뭐 집에서 시키니까 뭐 이랬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마음 쪽으로 내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로 해서 정말 그 답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아야지만 여름이 찾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 공부가 진정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답도 없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결국은 낭비되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지금 시기에 많이 흔들릴 테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근처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현장에서도 벌써 인사하고 내려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지방 친구들이 올라와서 올라와서 이제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느낌을 받아서 현관 분위기를 일단 느껴보고 이제 어차피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지방이다 보니까 내려가서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이 친구들도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사실 결심을 했죠. 그래 이 친구들 어차피 내려가서 또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할 텐데 내가 좀 더 인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인강에 좀 더 이 친구들도 선생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건데 약간의 좀 더 선생님이 좀 그런 뭔가 활활 타오르는 나의 감정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라도 좀 더 선생님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나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선생님이 또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안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정말 양질의 콘텐츠. 요새 지방 아이들이 또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 뭐 걔네들은 뭐 이런 좋은 자료로 공부한다는데 뭐 사실 억울억울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광고나 홍보가 만들어낸 허상의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대치동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양질의 자료들은 전부 다 인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공평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간 친구들 듣고 있니? 그렇죠? 선생님이 열심히 할게. 아시겠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식에 초심을 잃을 뿐더러 한 달 정도에 공부를 딱 해왔잖아. 그런데 벌써부터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한 달 공부해놓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대. 그래서 그랬더니 기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가 얇아. 아니, 누구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얘기는 없대. 몸은 다 좋대.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광고 또는 홍보에 의한 가상의 어떤 사실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친한 선후배를 통해서 친한 선후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그 강의를 들어보고 정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의해서 추천을 받는 거 그렇다면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각종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귀가 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 흔들리지 마라. 특히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능 수학을 위해서 가장 제대로 된 방법에 의한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정도를 걷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따라오시면 결국 아마 지금 당장에 없던 효과를 보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능 때는 웃을 겁니다.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록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흔들리지 말라면서 뭐를 가르쳐주지. 흔들리지 말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 강조가 크잖아. 선생님, 그래 내용 영역에 충실하면서도 행동 영역이 무언지를 안내하는 강의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징적인 태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려드릴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잡아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이래메. 선생님이 그렇다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지.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는데 그런 슬로건에 의해서 선생님이 또 양가원이라는 애칭까지 제자들이 지어줬잖아. 과연 왜 선배들이 선생님을 양가원이라 부르게 됐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출이나 기존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예제를 들어볼게요. 문제 읽는 태도의 첫 번째, 1탄이야.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제를 들어볼게. 어느 날 문제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문제에 삼각형의 넓이는 예를 들어 4분의 3루트 3보다 작다라는 명제가 있는 거야.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 하겠어.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나의 목표야. 아, 그럼 당연히 뭐. 알았어, 선생님. 뭘.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넓이를 딱 구했더니 정말 얘보다 작아. 그러면 참인 거고. 얘보다 크면. 거짓인 거고. 이런 거 아니야. 맴매라고. 맴매? 아니야, 아니야. 몽둥이? 어, 몽둥이. 봐, 이게 태도인 거야. 뭔 얘기냐면, 생각해 봐. 출제자라. 야, 네가 당신이 출제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3루트 3보다 작다라고 물었어. 물었다고. 그랬더니, 내가 정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얘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해서 참 거짓을 판단했어. 잘한 걸까? 네가 출제자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면 굳이 얘랑 왜 비교를 해? 아니, 나라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는 무어냐고 묻겠지. 이 문제가 설마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랑 얘의 대소비교가 문제의 목적이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게 무슨 단순한 무슨 뭐 그냥 수입 대소비교를 묻는 문제가 아닐 거잖아. 이해돼?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무엇과 비교하라는 얘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올바른 태도란 이런 걸 사소하지만 의심하는 거야. 사소하지만 왜 삼각형의 넓이를 굳이 얘랑 비교하라고 했을까? 이런 거지.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런 의심하는 태도. 그러면 이제 이런 길이 열리겠지. 어? 근데 왜 얘랑 비교하라고 했지? 이런 거지. 왜 하고만 하는 숫자 중에 4분의 3루치지랑 비교하라고 했지? 이런 거지. 그래서 뭐가? 필연적인 뭐가? 길이 열리는 거야. 아, 4분의 3루치지들이 무엇일까? 과연 숫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게 올바른 태도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놓고 문제를 딱 보잖아. 길이 열리거든. 뭔가 내가 출제자의 생각을 읽은 거야. 남의 생각을 읽었다고. 얼마나 즐겁겠니? 어? 아니, 즐겁지 아니할까?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남의 생각을 읽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왜 4분의 3루치 3일까? 그래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단순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심리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지. 정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의심하는 태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읽다 보면 당연히 예의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4분의 3루치 3일 문제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를 찾게 되면 보일 거거든. 그게 보이는 순간 얘는 뭐야? 아, 그래서 이렇게 물었구나를 인지하게 된다는. 이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작지만 이런 사소한 읽기 방식에 대한 태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올바르게 푸는 데 뭐야?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 돼? 그게 행동형인 거야. 사실은 그렇죠? 아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내용형형이지. 내용형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정말 이거 넓이를 구해봐. 넓이를 구해서 얘랑 비교해봐. 거기서부터 시간이 뺏겨. 정말 구해서 얘를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아, 우리에겐 계산기가 필요해. 그런 거야. 일부러 그렇게 설계하지 않겠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 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수능이란 이렇게 읽는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하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또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시겠죠? 이런 태도, 이런 태도로 당분간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개념 코드 그 완강 3월 첫째 주까지 우리 달려보자고요. 그럴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굳혀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şunu 얇고 이